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은 조기투표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선 오늘부터 대선 조기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서를 찾았는데요. 김용성 기자가 놀크로스어제 투표서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인 12일은 조지아주의 대선 조기투표 첫날이며 휴일인 콜럼버스데이입니다. 저는 조기투표가 진행되는 노크로스시의 럭키숄스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기투표 첫날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찾아왔는데요. 투표소 측은 오후 1시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 45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안팎으로 긴 줄이 나타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차량 또한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긴 대기시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일부 투표소에서는 장비 오류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럭키숄스 공원 투표소 측은 해당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은 조기투표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투표소 측은 해당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조기투표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만 조기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내에 어느 투표소를 방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에는 9개의 조기투표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에는 조지아주 최대의 투표소인 스테이트팜 아레나를 포함해 30개의 투표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각 투표소의 평균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인들도 오늘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소가 열기도 전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 대기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휴일을 맞아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대거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로렌스빌 소재 귀넷 카운티 선거사무소는 오늘 평균 대기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많이 찾는 쇼티 하웰 공원의 경우 평균 4시간의 대기시간을 보였습니다. 투표를 마친 한인들이 소위 인증샷을 단체 카톡에 올리며 자신들이 권리 행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기투표는 10월 30일까지 계속되며 투표소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백악관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협상은 다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협상에 다시 진전이 없자 백악관 측은 지난 11일 의회에게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의 잔여 예산 1,300억 달러를 제2차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PPP 추가 지원에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일부 내용만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스몰폼 위원회는 어제인 11일 제7회 애틀란타 동포를 위한 온라인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협회 회원 변호사들이 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으로 패널을 나누어 11월 대선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승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혁 변호사와 김운영 변호사가 민주당 측 패널로 정준 변호사와 신대식 변호사가 공화당 측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대표, 공화당 대표, 우리 네 분의 변호사님께서 서로 두 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디베이트를 하시겠습니다. 김진혁 변호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에 대해 소개하며 분열을 통한 반사 이익을 취하기보다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좋은 정치인은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을 좀 억누르고 서로 싸우기보다는 좀 더 어떤 평화로운 속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부통령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 변호사는 자신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토너를 통해서 정제된 말을 하고 정치적이지만 아름다운 수사말을 구상하는 바이든 후보보다는 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 제 생각엔 한일이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용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관련 정책에 대해 세국 정책에 비유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꼭 마치 옛날 우리나라 옛날에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보는 것 같아요.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는 지금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게 서로 맞물려서 얽혀 있는데 단순히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내 불제자를 내쫓으면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단편적인 그런 논리로 지금의 반이민 정책을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애드란타 동포들이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과 정당의 정책과 입장을 전달해 투표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해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일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 뉴스 스티봉입니다. 에이미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베럿 지명자 인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건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베럿이 연방대법관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를 맞춰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인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대선 전 대법관 후보 지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으로 비화될 것을 염두한 포석으로 보며 베럿 지명자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월드 오미터의 오후 3시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02만 1,057명 누적 사망자는 21만 9,91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1,93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2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 당국의 12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3만 2,311명 누적 사망자는 7,4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93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4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 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9,170명 누적 사망자는 592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8,861명 누적 사망자는 424명입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610명 누적 사망자는 443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